안녕하세요 여러분. 평가안의 출제 코드를 파헤친다. 양승진입니다. 2017 양승진 커리큘럼을 드디어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특히나 2017년은 여러분들이 2017학번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고난과 역경이 있게 됩니다. 말 안 해도 아시죠? 교육과정의 수학은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혼동의 시기입니다. 많이들 지금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시고 하실 텐데요. 선생님이 좀 더 정직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결국 이 개정수학입니다. 자, 머릿속에 지금 다 물음표가 막 있겠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 들어보고 저기 들어보고 말이 다 달라. 그죠? 어떡하지? 큰일 났습니다. 그죠? 사실 이 개정수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당연히 매뉴얼인 교과서가 있을 거고요. 교과서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적으시오가 수능 문제 아니잖아요. 수학은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수학 문제라는 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문제를 만드는 단체인 평가원이라는 거지 굉장히 위대한 그 집단에서 사실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낼게요 라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비평가에 대한 어떤 안내가 없습니다. 안내가 없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더욱더 혼란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개정수학은 결국 문과, 이과 각각 세 과목씩 이미 감옥은 이제 아시죠? 각각 문과는 수학2, 미적원, 확률통계 이과는 현재로서는 미적분학2, 그리고 확률과 통계, 기하벡터 총 세 과목씩 감옥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 수능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세 과목이니까 열 문제씩 나오겠지 우리의 뭐야? 바람이죠? 바람일 뿐 그것도 역시나 현실적으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하겠다는 걸 충분히 평가원에서 안내할 법도 한데 아직 안내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무작정 평가원을 욕할 게 아니라 평가원이 왜 그렇게 못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뭐 파헤치고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고 추측성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개정교육과직이 현재 아직 평가원에서 예비평가 문제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추측으로 여러분들은 뭐야? 안내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정직하게 정도를 걷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도를 걷는다는 게 뭐냐면 당연히 개정수학은 일단 그래요. 일단 특히나 N수생들, 그치? 여러분들, N수생 여러분들, 고3 현역분들, 현역분들은 그래도 뭐야? 고1, 고2 때 맞는 공부를 한 거거든요. 사실 수능은 고3, 1년 커리를 타서 수능을 우리가 목표로 뒀을 때 훨씬 더 N수생들이 유리한 게 맞는데 올해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N수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올바른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개정수학은요. 수중에 교과서가 일단 정확하게 수학은 9종이 있어요. 교과서 9종에 대한 거를 우리가 기존의 매뉴얼대로 의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요. 평가한 출제 매뉴얼을 의하면 교과서 9종, 9개의 교과서가 있으면 이 9개의 교과서 중에 어떤 일부 교과서만 다루는 내용은 출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자,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 9종 교과서들의 뭐를요? 바로 교집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원래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교집합에 대한 것을 수능에서 다룰 테니까 정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공부하고 추론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안내하는 것의 어떤 문항들을 바라보면 이게 상당히 뭐야? 애매한 부분, 애매무화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용어가 삭제가 됐다, 내용이 삭제되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다루지 않도록 한다, 하. 그리고 그냥 그런 아예 언급이 없는 것?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매뉴얼에 있는 문항을 A로 해석할 수 있고 B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당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A, B를 다 감안하시고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걸 막 추측성으로 이건 A일 거야! 라고 해서 A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집합에 대한 어떤 목적을 두는 건 마지막 궁극적인 방향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평가를 해서 문제를 제공하지 않은 선에서는 이 교집합보단 현재는 구종교과서에 대한 뭐를 합집합으로 공부를 하는 게 현실적인 뭐야? 더 정직한 공부가 될 거라는 거야. 원래 합집합으로 하면요. 개정이 되기 전에 교과서는 종류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교과서가 좀 모난 교과서들이 많았어요. 즉, 너무 이 교과서에서만 다루는 내용이 많은 막 때리고 싶은데 이게 또 교과서니까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받던 그런 교과서들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개정교과서는요. 이 9개의 교과서가 심혈을 기울어서 적합한 어떤 판단 기준에서 교과서에서 다행히도 뭐야? 딱 9개만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라진 교과서가 꽤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선배들은 어디 출판사 교과서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다행이죠. 그렇죠? 뭔 얘기냐면 합집합을 해도 괜찮다라는 근거가 다행히도 시중에 있는 9개의 교과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교재를 지금 막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선생님 정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9권의 교과서가 여러분들이 다 보면 좋은데 그렇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그 9권의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선생님과 선생님만의 개념 개념 교재 알고 계시죠? 마인드맵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9권의 교과서를 선생님이 아주 면밀하게 쳐다보니까 다행히도 올해는 모난 게 없어요. 이 교과서에서만 유독 달아서 아, 큰일이다? 뭐 이런 모난 교과서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평가원이 어떻게 안내가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일단은 안정적으로 합집합의 그 양이 그닥 많지 않아요. 감옥이 어쨌거나 내용이 삭제가 됐고 문과 같은 경우는 감옥이 하나 늘어났고 이과 같은 감옥이 하나 줄었지만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내용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지 양적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겁을 먹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합집합으로 충분히 공부를 해도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커리를 앞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과서 합집합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직한 선택이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뭐 감옥이 뭐가 특성이 뭐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 이제 각 강자마다 시기별로 오픈이 되면서 선생님 OT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정수학에 대한 안내를 우리가 이 정도로 한번 맞춰보고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이제 이 교과서 9개의 교과서를 가지고 개정교육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으니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마시고요. 정직하게 공부를 한다는 건 가장 그래,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게 뭔지 이 목표를 하는 수능이라는 수능수학이라는 시험 자체가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들여다보면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이죠.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의 근거와 측정하는 것이 수능수학의 정확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매뉴얼이 결국 뭐예요? 구정교과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특히나 개정에서는 여느 때보다 모난 교과서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교과서에 치우쳐서 거기에서만 다루는 와, 어느 교과서를 봤더니만 논술도 대비가 돼? 와, 미친 교과서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물론 논술 대비하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게 어느 교과서에 치우쳐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교과서가 다 가능한 거죠. 다 공평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과서에서만 그런 걸 다뤘다면 그건 과한 거예요. 다행히 개정교과서는 그런 교과서가 없어요. 어찌나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일단 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 교과서는 사실 선생님이 관하는 건 세 권의 교과서를 갖고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구매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대두로면 한 권은 꼭 교과서를 들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여덟 권의 보충은 선생님 뭐야? 개념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잡아보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커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뭐 일단 뭐 선생님 강의의 목적은 당연히 수능 1등급도 아니고 만점이죠. 수능 수학 만점이 목표입니다. 뭐 1등급 목표로 이렇게 삼고 이러면 안 돼요. 최종적인 목표는 만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만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갖춰져야 되는가 딱 삼박자예요. 딱 삼박자. 그렇죠? 이 삼박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 여기에 맞는 정직한 커리를 여러분들이 탈 수 있다면 아마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수능 당일 날 시험 보고 나오면서 입꼬리가 살짝, 그렇지? 많이 올라가겠죠.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노력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는 당이 뭐야? 그래요. 교과서 개념 코드. 선생님이, 선생님은 이제 대학원에서 수학 내부에서도 암호라는 특수한 과목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암호 세부 전공자고요. 선생님이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다가 선생님 개인사정상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개인사정상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정말 사연이 많은데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복학을 하던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야? 본성에 너무 맞아서 이 길을 이렇게 눌러앉게 됐어요.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암호를 전공해서 누구보다 사실 가장 이 교과서라는 개념 코드 그리고 수능평가원이라는 기출 코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금은 낯선 어떤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낯선 상황에 대한 어떤 킬러 연습을 시키기에 가장 평가원에 걸맞는 코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문제를 제작하고 코드를 완성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사실 주위 아마 여러분 선배들, 선배들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선생님 뭐 선생님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따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어디 알바생을 두거나 이런 짓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본성이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요. 좀 부끄럽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선생님 강의는 직접 들었던 수강생들이 결국 인정하고 그 인정하고 싶어서 인정한 수강생들에 의해서 선생님 강의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캐치프레이즈도 나만 알고 싶은 강사 나만 알고 싶은 선생님 뭐 이런 게 좀 부끄럽긴 한데 회사에서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곧 강의를 듣게 되면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삼박자라는 게 뭐냐면 수학은 어쨌거나 교과서라는 개념을 뭐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개념 어떻게 일종의 나쁘게 얘기하면 교과서 개념을 외워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 개념이라는 기억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과서라는 그래 수학은 정의와 성질로 이루어진 학문이니까 정의 성질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술술술을 풀 수 있어야 돼. 그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 기억을 하는 그 태도와 습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이 만점이라는 점수를 맞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선생님 놓쳐 얘기하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 야 만점을 맞으려면 말이야 우리들은 수학이잖아. 수학. 수학.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닌 수학. 수학. 감옥 중에 제일 어려운 감옥. 이 모든 게 다 선의 까리고 사실은 잘못된 인식인데 이 만점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 수학은 유전자가 좋은 아이들이 잘해요. 제 친구 봤더니 공부 정말 안 하는 애인데 수학은 항상 잘 보더라고요. 유전자가 다른가 봐요.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대학 교수님이세요. 오해예요. 오해. 그치? 이 오해를 선생님이 깨뜨리고 자는 거야. 아 유전자가 좋아야지만 수학에서 수능 수학에서 만점을 맞는다면 선생님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그럼 바꾸는 데 노력을 하겠네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바뀌게 돼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거짓말. 그치? 이런 걸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혹당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강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 1년 동안 선생님을 한 강의를 통해서 결국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학 100점을 그치? 원점수 100점을 분명히 쟁취하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0점에 맞게 한 유전자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와 넌 드디어 유전자가 바뀌었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바로 어디? 바로 이 태도와 습관이에요. 습관. 교과서 개념을 읽을 때 그 코드에 대한 어떤 태도. 그치? 어떤 태도를 취해서 내가 개념을 인지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는가? 너가 잘못된 어떤 습관 때문에 기존에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혼자서 할 때는 너무 잘 되고 집에서 풀 때는 너무나 잘 풀린데 시험만 되면 시험만 되면 이상해. 엄마 걱정은 하지마. 실수했어. 이런 말을 내 입에서 매일 그치 달고 살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수능 때도 그렇게 돼요. 태도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요. 태도와 습관은요.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이 말을 선생님이 괜히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올해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되게 얼굴은 앳대지만 선생님이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15년 동안 정말 많은 제자들을 여러분 선생님이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배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가장 하는 말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수학이라는 감옥에 대한 어떤 태도와 습관이 바뀌어서 내가 정말 수능 때는 분명히 홀로서기잖아요. 홀로 가서 혼자 시험을 봐서 100점을 쟁취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와 거기에 대한 태도와 습관 때문에 내가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유전자가 밖에서 어떤 문제가 나도 난 잘 풀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 태도와 습관을 여러분들을 교정시키기 위한 게 선생님 강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이 교정을 받으면 유전자와 관계없이 유전자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현행 수능 수학의 난도는요. 사실은 유전자에 관계없이 누구나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논리를 알게 되면 누구나 자신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요. 이 기억이라는 게 선생님 조금 조금은 전문용어를 써볼게. 선생님이 전공자잖아. 전문용어가 뭐냐면 교과서 개념이라는 걸 기억을 할 때는 이 기억이라는 게 원래 신경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이 기억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바로 하나는 바로 절차 기억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서술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보면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되게 어렵죠. 말이 말이 되게 어려워. 선생님이 지금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게 바로 태도와 습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뭐냐면 절차 기억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서도 기억을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서도 기억이 나는 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봐 우리는 맨날 맨날 컴퓨터에 앉아 맨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나만 알고 싶은 강사 양승진 뭐 그치? 어? 평가 안에 출제 코서를 파헤치 손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손이 손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손이 지금 뭐하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물어볼게. 야 치읏이 어딨지? 이렇게 물으면 헉! 이래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절차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 기억이라는 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야? 수학에서의 기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수학 과목을 선생님이 뭐야? 매우 매우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수학이라는 걸 전공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차 기억 때문이에요. 타 암기 과목은 내가 열심히 해서 기억을 했어. 와 선생님 뭐야? 20년이 지났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런 걸 뭐해요? 서술 기억이라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 어 내가 잘 몰랐는데 이거 시험이 나온다 그래서 외워야지 이런 걸 서술 기억이라고 불러요. 서술 기억은 꼭 그래야 되면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기억을 하는 거라서 그게 당분간은 막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 기억이 나. 근데 어느 순간에 왜요? 마음을 놓이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다 사라져. 그게 서술 기억이요. 많은 친구들이 수학이라는 감옥에 이 기억법이라는 걸 뭐로? 이 서술 기억으로 기억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시간 지나고 꼭 문제 풀 때는 기억이 안 났다가 그죠? 일시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틀리고 나서 집에 와서 보면 아 맨날 이런 큰일 납니다. 뭔지 알겠어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절차 수학의 장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수학에 있는 개념을 막 암기과목처럼 막 정의를 열 번 적어서 외우나요? 안 그래요. 주의를 잘 보세요. 수학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과정 중의심에 그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이 가정 강조하는 게 바로 이 테드하습관에 아 가장 핵심적인 거야.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가장 가장 주장하는 바로 이 관찰의 힘. 얘만 매분 맺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항상 이 관찰이라는 어떤 자세 야 내가 아는 거라도 돌다리를 두드려 두드려 봐야 돼. 자꾸 관찰해 봐야 돼. 다시 한 번 관찰해 보자. 혹시 내가 지나친 게 있을까? 다시 한 번 관찰해 보면 그 와중에 무언가 특징이 있을 거고 뭔가 발견되는 규칙성들이 있을 거야. 이런 관찰한 어떤 자세의 어떤 힘이 결국 뭐야? 가장 큰 수학을 잘하는 어떤 도구이라는 거예요. 이 도구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결국 선생님 강좌를 통해서 커리를 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뼈저림이 곧 수능장에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해주면 결국 이 절차 기억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교과서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아 그래 열 번 적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자연스럽게 이 어떤 소재가 하나가 의문점이 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꼬리를 밀고 이런 파생되어 나주는 개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궁금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어떤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얘가 통으로 뭐하게 돼?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교과서 개념 코드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만 봐서 뭐해? 뭐 이런 거죠. 교과서 안 봐도 돼? 시중 개념서가 더 좋아? 겉모습은 그렇죠. 하지만 속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내에 대한 거는 잘 모를까 봐 선생님 커리의 코드 5 바로 뒤에 설명이 될 텐데 코드 5개의 어떤 이걸 가지고 커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코드 제로가 바로 그걸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치? 교과서 생각 열기라는 막 만화도 있고 막 이런 재미난 그런 그냥 재미를 위한 그냥 그런 부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그 작은 부분들을 이런 관찰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게 되면 그것이 곧 절차적인 어떤 기억이 돼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돼.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또 튀어나올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긴장된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꼭 시험 끝나고 나면 기억이 나. 집에 와서 풀면 잘 풀려.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이 절차 기억이라는 가장 무의식 중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자전거 누구나 차전거 타는 법 알잖아요. 우와 20년이 지났어요. 자전거 어떻게 탔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절차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코드를 가지고 선생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분석해보고 교과수 구정을 여러분이 안내할 거야. 특히나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도구로서 가장 절차 기억적으로 기억하기 좋은 도구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인드맵이야. 뭐라고요? 뭐 좀 부끄럽지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고등부 수학선생님 중에서 현재까지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분은 선생님이 유일한 것 같아요. 더 있는지는 모르게 선생님 모르는 분들 중에는 어쨌거나 선생님이 유일하게 고등부 마인드맵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벌써 지금 10년? 10년 정도 됐네요. 마인드맵을 시작한 지가.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또 더 강화가 돼서 마인드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런 올바른 어떤 개념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코드를 읽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수 개념을 그렇게 배웠는데 교과수 개념을 적으시오.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 그게 수학 문제가 아니야. 그치? 수학 문제는 반드시 뭐죠? 아 그런 개념을 이렇게 만들게. 그걸 누가 안내요? 평가원 기출. 수능 평가원 기출이 바로 핵심이야. 교육청 기출 아니에요. 수능 평가원 기출이요. 특히나 이 수능 평가원 기출은 선생님 개정이 됐으면 이제 기출이 없나요? 아니요. 이미 과거의 기출에 대한 올바른 어떤 분류 작업을 통해서 개정 교육 과정이 가장 걸맞는 어떤 기출서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 해마다 선생님 기출서를 여러분 인강 학생들을 위해서 인강을 듣는 친구들 선생님 형강을 듣는 친구들에게만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아주 고유 브랜드예요. 시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기출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항상 공부를 해왔었는데 역시나 가장 개정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현재로서는 구정 교과서의 합집합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다행히도 뭐야? 문항이 너무 좀 좋죠. 문항이 50% 정도는 뭐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50% 정도는 사실 안 봐도 되는 문항들이 깨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그치? 다만 그렇게 골라냈다고 뭐해? 골라내면 뭐해? 그거를 역시나 뭐해요? 올바른 태도하습관으로 그 기출을 풀어낼 수 있는 거. 해설지가 중요한 거. 기출 문제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 기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해요. 그 어떻게라는 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 관찰 특히나 관찰에 의해서 이 기출 분석을 할 때는 항상 3원칙이죠. 선생님이 제시하고 선생님만이 사용하고 있는 3원칙 그죠? 뭐죠? 바로 정의를 묻고 그치? 그리고 관계를 묻고 그리고 뭐를 그래서 근거를 찾는 그치?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 문제를 막 풀면 안 돼. 왜? 수능 평가 문제는 근거도 없는데 네가 뭔가를 했더니 답이 나와? 아 운빨인 거야. 아니야. 올바르게 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항상 이 문제에 있는 수학적 소재에 대한 교과서에서 배운 정의를 네가 물어. 물으면 묻는 행동인 그 태도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문제에서 비교를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고 있는 개념인데 묻지 않잖아요. 그럼 뭐야? 일단 틀리고 집에 가서 풀면 풀려. 이런 거예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습관적으로 정의를 묻는 것. 그리고 수학적 소재가 여러 개가 나올 거야. 심지어는 숫자까지도 그들과의 관계. 출제언들은 뭐야? 언제나 성선설이요. 수능평가한 문제는 언제나 성선설. 학생들이 언제나 문제를 깔끔하고 간결하게 풀도록 문제를 제작해줘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관계를 파악해보면 가장 합당하고 간결한 출제의도에 맞는 뭐야? 그 코드가 나오게 돼서 근거 있는 풀이가 항상 가능해진다는 거야. 이 3원 측에서 평가한 기출을 선생이란 뭐야? 완벽하게 뭐 해야 되는 거야? 분석해야 되는 거야. 와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이제 선생님 전 수능에서 수학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치? 이거 하면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어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럼 참 좋은데 어 아직은 아직은 모자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분들이 치르는 수능은 생소하고 정말 첫 시도 첫 경험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항상 뭐야 일어난다는 얘기야. 우리가 보통 그런 문제를 보통 킬러코드 그치? 킬러코드라 부르고 가장 난도가 있는 문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수능에 변별농의 문제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유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수능에서 딱 풀면 되는데 대다수 애들은 어렵대. 막 5W90% 나오고 그치? 이런 문제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 유해 문제를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수능장에 가면 잘 풀릴까? 아니야. 그거는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런 평가원 코드를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치? 평가원 코드 즉 성선설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 교육과정 내 교과선의 개념만으로 풀릴 수 있고 그런데 와 잘 안 풀리고 그런 킬러 문제를 그치?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건 역시나 누구나 시중에 얼마나 많니 내게 제일 좋아 내게 좋아 너무도 많아 뭐 정말 좋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 평가원 코드를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선배들한테 물어봐. 그치? 공부를 잘했고 성과가 좋았던 목표를 이뤘던 선배들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누구? 어떤 문제가 가장 평가원스러운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가장 잘 만드는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 그러면 나올 거야. 그치? 그중에 선생님이 뭐야? 당당하게 있다라는 거. 그치? 당당하게 있다라는 거. 그 평가원 코드에 가장 부합되는 뭐야? 자작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낯선 연습을 해야지만 결국 수능에서 정말 그런 킬러 문제까지도 정복이 가능하게 된 거야. 이 삼박자가 반드시 뭐해야 돼요? 구성되는 커리를 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 선생님 교과서 뭔지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는 그런 개념 강좌? 안 돼. 평가원 기출 이미 공개된 해설 가지고 그냥 울루루루루 왜?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뭐 어디를 이래서 만들었어 나왔는데 어머 공개해보니까 아니야. 그럼 급하게 만들어지겠니? 안 그래요. 자작으로 스스로 선생님 본인이 그치? 선생님 본인이 평가원 코드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치? 그런 커리를 여러분들이 타셔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삼박자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 선생님 공개합니다. 정말 많은 게 변화가 됐고 이 많은 변화의 원인은 물론 가장 학생 중심이죠. 선생님 모든 모든 커리는 어우 선생님이 편하기 위해서 이 커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학생 본인이 어떤 커리를 타하지만 결국 수능에서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철저한 그 전제 조건을 두고 커리가 구성이 됐고요. 일단 선생님이 코드5로 평가원에 출제 코드를 파헤쳐서 선생님 커리가 구성이 됐고요. 구 교육 선생님이 과거 전년도까지 있었던 많은 많은 커리의 제목들이 개편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혼돔 없이 잘 따라와주면 되는데 첫 번째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코드제로 바로 교과서 생각력이라는 가장 기본기를 어떻게 어떤 태도와 습관으로 얘를 다루게 되면 결국 수능평가 문제까지도 풀릴 수 있는지 그치?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무료로 보여드릴게요. 무료로 진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프닝 1강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확인해보시고 선생님이 총 6부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네들을 통해서 적어도 공부를 할 때 지금 시기에 교과서 읽고 이럴 때 올바른 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당연히 개념 완성 코드1입니다. 선생님이 양승진의 개념 코드라는 강좌로 제목이 바뀌었고요. 선생님이 오랫동안 선생님이 써왔던 선생님 제자들이 지어준 강의명인데 이제는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뿌리부터 파헤치는 선생님이 아주 유명했던 오랫동안 선생님이 인강을 진행을 하면서 사용을 했던 정든 단어 정든 명칭인데 뿌파수학이라는 이 개념 강좌가 이제는 코드 분석에 선생님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개념 코드라는 어떤 강좌문으로 바뀌게 되면서 훨씬 더 새로운 마인드맵 구성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되면서 훨씬 더 마인드맵이 더 마인드맵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차 기억에 맞게끔 기억을 쉽게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고요. 시중 구정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뜯어있는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끔 정리해주는 개념 강의입니다. 절대 그냥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강의 아니에요. 반드시 이 개념 코드는 심화 그러니까 코드원인데 만점을 맞기한 우리가 냈던 겉모습만 보고 그냥 기억하고 그거 전달하고 이런 강의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태도와 습관을 바꾸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교육과정 외의 어떤 어떤 공식들을 다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순수하게 순수하게 교육과정 내에 맞는 심화 개념 강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쉽지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반드시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어? 선생님 있잖아. 교과서는 반드시 읽어. 읽으셔야 돼요. 교과서 읽고 교과서 기본 예제 연습 문제는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효과가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교과서 보고 올게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또 그러면 또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선생님 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선생님 뭐야? 밑에 개념 여행기라는 이름에서 딱 벌써 느껴지죠? 이름에서부터 개념 여행기인데 바로 뭐야? 위드 테스트 북이야. 가장 기초 강좌입니다. 그치?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 예전에는 이걸 꼼꼼하고 찬찬하게는 꼼찬 수학이라는 걸로 다뤘었는데 그때의 꼼찬 수학은 사실 모든 걸 다 총망란 집대성한 강의였어요. 정말 한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많은 욕심을 부렸던 강좌인데 이 강좌는 정말 최소한의 그치? 정말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치?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다만 역시 과하지 않게 현혹시키지 않고 교과의적인 선생님이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에 맞춰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돼서 이거를 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강좌를 통해서 교과서 교육 개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개념 완성 코드1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고 나면 코드2가 이제 뭐예요? 역시나 얘기했잖아요. 그죠? 와 교과서 개념을 쓸 수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어떻게 그런 교과서 개념을 묻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진지를 알아야죠. 매뉴얼이 필요하죠. 그건 당연히 뭐야? 평가원 집단 평가원 단체에서 만드는 기출문제요. 그러니까 평가원 수능 문제죠. 그러니까 11월에 있는 수능 기출과 6월과 9월에 있었던 평가원 기출문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평가원의 기출 코드라는 걸 와 어떻게 그럼 할까? 뭐 그래 정직한 거잖아.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서 문제를 읽어낼 수 있는가? 아 누구나 누구나 내게 출제자의 의도라고 얘기하잖아. 단정적일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 거야. 어 정말 내가 어 선생님은 저걸 정말 잘 풀구나. 어 선생님만 잘 풀구나. 이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가 중요한 거야. 나도 정말 실전에서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믿을 건 선생님이 아니라 문제잖아. 문제 내에 있는 어떤 그 안에서 코드를 읽어서 문제를 풀한다니까요. 그게 가능한 어떤 강의지. 선생님 가장 사실 학생들이 어 그래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이고요. 그 강좌가 제목명 이건 그래요. 수능의 달인애라는 강좌였어요. 수능의 달인애라는 강좌가 이제는 기출코드라는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풀어준 분석강좌라는 이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그래요. 시계화되면 이제 심화 문풀입니다. 어 이 기출코드란 개념 강좌는 선생님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어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현장 강의가 그대로 인강에 올라오고요. 어 현장에서 어 대략 둘 동시에 어 진행이 돼서 둘 다 어 4월 말 정도가 되면 음 인강에서도 어 오픈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치? 완강이 어 계획돼 있고요. 어 고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래요. 5월, 6월, 7월 우리 이제 뭐해요? 그래요. 사실 상위권 아이들이 가장 요구하는 가장 사실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그치? 어 내가 풀었던 문제가 아니라 기출해선 선생님이 더 이상 진부하거든요. 아 선생님 아무리 봐도 맨날 답만 보이고 그래서 뭔가 더 새로운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양질의 문제가 필요해요. 어떤 문제가 좋다고 가봤더니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평가안의 바로 킬러코드 파헤치기입니다. 킬러 문항을 여러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그래요. 과한 공식 그러니까 교과 외적인 공식을 쓰면 쉽게 풀리는 이런 게 킬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교육과정 내 기본 개념만 풀리는데 어? 딱 봤더니 잘 안 풀려. 왜? 테드하스칸이 잘못돼서 그래서 그런 테드하스칸을 우리가 교정받으면서 풀 수 있게끔 안내하는 거지? 그런 구조를 이루어진 가장 심한 문풀 강의입니다. 그치? 기존에 선생님이 그래 킬러의 평행이론 작년에 선생님이 했던 킬러의 평행이론 혹은 EBS 변형 강좌인 비욘드 EBS 자 이런 강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강의명은 역시나 유지가 되고 아마도 어 그 안에서 선생님이 오픈이 될 때 5월달에 아마 결정이 나서 공개가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강의를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킬러코드는 4월이 되고 나면 4월 말 정도에 사실 대표적인 우리가 평가한 기출 문제 뿐만 아니라 바로 경찰대와 사관학교 역시나 난도 있는 문제 다만 무분별하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죠?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문제도 덜어 있고요. 또 사관학교 경찰 경찰정신 군인정신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수능에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목표로 뒀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뭐야 강의를 또 이 합격코드라는 걸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수능에 또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다 또 킬러코드에 뭐야 넣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끔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심화 문풀 강좌은요. 자연스럽게 5월달부터 7월 말까지 그죠? 5월에서 5, 6, 7월 정도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렇게 킬러코드 연습해서 이제 낯선 상황에 대한 문제풀이하는 거 이제 능력이 생겼어요. 와 그런데 수능은 뭐라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푸는 연습 그런 실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실력은 있어도 수능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래요. 파이널을 불리는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데 그래요. 역시나 이러면 양승진 모의고사로 그래요. 뭐 똑같은 얘기지만 가장 퀄리티가 평가한 수로운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 누구보다 자신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평가 안에 가까운 근사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전년저 수능 문제에 뭐 1번 문제를 적중했다. 아 미친 사람들이죠. 1번 문제를 적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결국 킬러 문제를 정말 가장 구조가 비슷하게끔 그걸 과연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그게 이제 선생님 그래요. 우리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이미 그 적중된 사례에서 또 페이지가 열려서 여러분들의 캐스트 영상으로 제공이 되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면 그게 여러분 선배들이 직접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경험했던 얘기니까 가장 유사한 문항을 가지고 실천모의를 선생님랑 하게 되면 결국 가장 인정한 수능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8월 중순부터 선생님이 시기를 어떻게든 좀 더 앞당겨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능 때까지 가서 결국 가장 가장 콤팩트하면서도 군더더기 없고 그지? 가장 안정적인 어떤 커리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커리 완성에 대한 얘기는 완성을 짓고요. 각 감옥별 감옥별 세부사항이나 혹은 각 강자마다 이제는 강의가 오픈될 때 역시나 강의 오픈에 항상 OT OT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거기에서 또 아 이 강의는 어떻고 이런 안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요. 전체적인 커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바른 바른 공부 선택해서요. 가장 적합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짧은 10개월 동안에 짧은 고3 생활 이 1년의 기간에 반지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은 절대 선생님 그냥 어느 정도 맞으면 되겠지가 아니잖아요. 100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에요. 100점을 맞게 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도록 하죠. 네. 커리큘럼을 여기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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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